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작 거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작 거미는 작고 아름다운 거미로 유명하죠. 이 작은 거미는 호주에서 발견되며 특히 남부지역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공작 거미는 성별에 따라 암수 분별이 가능하며 화려한 깃털 모양의 색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공작 거미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복잡한 춤과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그들의 디스플레이는 작은 공간에서도 복잡한 춤과 움직임을 통해 동료를 유혹하는데 꽃잎이나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색상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작 거미는 번식 시즌 동안 주로 춤과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암컷이 디스플레이에 반응하면 수컷은 깃털을 펼치고 춤을 추며 궁극적으로 번식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공작 거미는 작은 곤충과 작은 저녁 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위해 지면을 걷거나 진동을 통해 먹잇감을 감지하고 강력한 도구로 먹이를 제압합니다. 공작 거미는 자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작은 벌레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폐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작 거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깃털과 특이한 춤은 우리에게 자연의 창조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상으로 공작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